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고급필터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B2부터 G43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작업상황 필드에 가서요. 공백이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지 않으면서요. 작업상황이 품절도소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품절도소가 아니라고 하면 3월 말 입고 예정 또는 입고 예정 우선 신청 도서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문제에 제시된 필드만을 가져올 건데요. IE셀의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에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조건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end함수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amd 가로 열고요. 첫번째 작업상황이 아니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이라는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서 not을 쓰셔야 하고요. is blank 라고 입력합니다. is blank 비어있습니까? 작업상황의 첫번째 데이터인 g3이 비어있습니까? 네 라고 비어있으면 yes가 나왔겠죠. 근데 not을 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아니면서라고요. 비어있지 않으면서 라고 첫번째 조건을 작성하셨고 심표 두번째는요. 작업상황의 첫번째 데이터가 g3을 선택한 다음에 품절도서가 아니다. 같지 않다. 품절도서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end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십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입력일자 신청자 이름 두개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i7셀에다가 컨트롤 v 그 다음 서명가 저자와 그 다음에 작업상황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신청자 이름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네 해서 추출할 필드명을 작성해 놓으셨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b2부터 43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i2부터 i3을 선택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i7부터 그 다음 m7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에 제시된 필드만 추출해서 가져오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고급 필터 문체를 살펴보셨고 다음은 두번째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3부터 g43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세번째 행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b3부터 g43 영역에서 세번째 행마다 현재 데이터의 세번째 행이라고 하면요. 하나, 둘, 세번째를 얘기합니다. 세번째 행을 행의 번호를 가져와요. 그 값을 3으로 나눴을 때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mod라는 함수가 필요하고요. 행의 번호를 가져올 거라서 row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첫번째 데이터가 있는 b3을 클릭하고 b4, b5 바뀔 수 있도록 f4, f4를 눌러서 b10만 고정하시면 현재 3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신표, 그 다음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라면 우선 2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2라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글꼴 스타일은 기울인 꼴로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우리가 b3셀에서 행의 번호를 가져와요. 그러면 3이라는 값을 가져오겠죠. 3을 가지고 행의 번호를 가지고 3으로 나눕니다. 3으로 나눴을 때 3 나누기 3을 하면 여기는 0이 되겠죠. 3 나누기 여기는 4 나누기 3을 하면 1이 되겠죠. 나머지가요. 5 나누기 3을 하면 나머지가 2가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세 번째에 해당한 행에 대해서만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현재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내용은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b3에서 행의 번호를 가져오면 3이라는 행의 값을 가져오겠죠. 그걸 값을 가지고 3으로 나눕니다.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mod를 통해서 구한 값은 첫 번째 데이터는 0이 되겠죠. 우리는 세 번째 데이터에 넣을 거라서 b4를 3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면 나머지는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는 나머지가 2가 2일 때만 세 번째 데이터가 되니까 여기다가 나머지 구한 값이 2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나머지가 0 두 번째 데이터는 나머지가 1 세 번째 데이터가 5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2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세 번째 행에만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한 조건부 서식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보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를 정 가운데 인쇄하겠다라고 하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면 가로 가운데 인쇄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맵 페이지 하단에 머리끌 바닥글에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하단에 가운데 구역에 커서를 두시고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현재 페이지 번호 삽입 슬래시 전체 페이지 번호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트 탭에 가셔서 인쇄할 영역을 B2부터 D42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겠다 반복할 행에다가 이 행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의 다섯 문항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1의 성명과 표1을 참조하셔서 부양 공제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부양 공제의 표1을 참조해서 성명이 성명이 표2 목록에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가인은 여기 목록에 있어요. 있으니까 예 없으면 아니요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합니까 라고 할 건데요. if와 is error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x매치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x매치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x매치라고 입력합니다. 배열에 있는 항목의 상대 위치를 반환합니다. 라고 구해주고요. x매치 저희는 찾을 값은 성명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심표 어디로 가서 찾을 거냐면 성명이 입력된 m4 부터 m7 영역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성명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심표 정확하게 일치한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김가인은 오른쪽 표 2에 성명에 갔더니 두 번째 있습니다. 2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습니다. 김윤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습니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으면 목록이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표시할 겁니다. is error 라고 암수를 이용해서요. if 만약에요. is error 라고 입력할 겁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에 오류가 있습니까?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요. 그렇다면 아니요. 라고 표시할 거고요. 아니요. 그렇다면 만약에 오류가 없다면 예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에는 아니요. 라고 표시가 되고요. 오류가 없이 몇 번째 있다. 라고 수치를 구해왔던 데이터는 예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 1에 법인명과 그 다음 오른쪽에 가셔서 화면을 작게 해서요. 표 3에 가서 법인명을 찾고요. 오른쪽에 사업자 번호를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네. 사업자 번호는 표 3을 이용해서 구하고 다섯 번째부터 두 자리를 문제 제시된 형식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일단 찾아오는 작업부터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브이루커 우리는 법인명을 신표 어디에 가서 오른쪽 표 3에 가서 표 3을 드래그 하는데요. 표 3의 위치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가서 법인명을 찾고 두 번째 열에서 사업자 번호를 가져올 거고요.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포이스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사업자 번호를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중간에 사업자 번호가 없는 데이터는 오류가 표시가 돼요.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빈칸으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if error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error 조금 전에 구하신 값 맨 끝에 가서 신표 오류가 있다면 저희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큰다운 뷰 열고 닫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제 오류 부분은 공백 처리가 됐고요. 또 사업자 번호의 다섯 번째 두 글자를 문제 제시되어 있는 동그라미 두 개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리플레이스 VLOOKUP을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신표 몇 번째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신표 두 글자를 신표 어떤 글자로 큰다운 표 묶어서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요. 첫 번째가 하얀색 동그라미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셔서요. 두 번째는 검정색 동그라미 큰다운 표 닫아주시고 리플레이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해당한 숫자는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특수문자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오른쪽 표 4에다가 N14부터 P16 영역에다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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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죠. 일단 텍스트는 조금 있다가 입력할게요. 그 다음에 if 함수가 없으면 조건을 나열하시면 되고 if가 있으면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나열하시면 돼요. if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우리는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는 소득공제 가서 E4부터 E42를 드래그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신용카드를 선택해야 되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L14를 선택하고 오른쪽 M14로 바꿔요.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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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M을 고정합니다. M14 M15 M16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가로닫고 곱하기 엔드 역할을 하죠.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열고요. 이제는 소득공제 내용이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영역을 참조할 수 있도록 F4 누르시고 같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일반 사용분하고 같습니까? N14 O13 P13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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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눌러서 13 행을 고정하시고 곱하기 아니 가로닫고 신표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금액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고 아래로 채워보시고 오른쪽으로 채워봅니다. 조금 전에 구한 값을 천원 단위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수식을 앞에다가 텍스트라는 함수를 추가하실 거고요. 맨 끝에 가셔서 심표, 큰 따옴표 입력하신 다음에 샵, 컴마, 샵, 샵, 영이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심표를 넣는 이유는 뒤에 세 자리 동그라미를 생략하겠다라는 세 자리 숫자를 생략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뒤에 세 자리 숫자가 생략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표 1의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관계별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구해서 N21부터 N24 영역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구하겠다라고 작성하실 건데요. 일단 최대 값부터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라지 함수 입력합니다. 문제에서 if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조건은 관계를 기준으로 그러면 관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조건 C4부터 시작해서 C42까지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요. 바로 왼쪽에 있는 관계와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 복사할 거라서 옆으로 복사할 게 아니라서 고정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상관없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소득 공제에 가셔서 데이터를 가져오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N20과 같습니까? N20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N20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최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금액의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럼 if에서는 가로 닫습니다.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금액의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했고요. 신표. 최대 값이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면 최대 값을 일단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에서 최소 값을 구해서 빼겠다라고요. 라지부터 끝까지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쉬프트, 마이너스, 컨트롤, V 하실 거고요. 라지 대신에 스몰이라고만 바꿔주시면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겠죠. 최소 값을 구해서 빼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최대 값에서 최소 값을 뺀 차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퍼블릭 펑션, FUN, CTION, FN 의료비 보조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관계, 소득 공제, 그 다음에 금액이라고 입력받습니다. 오타가 없어야 파랑새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if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의료비인 경우에는 관계가 본인 또는 자라고 또 되어 있네요. if 또 한 번 조건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계가 본인이라고 입력하시고 또는 관계가 자녀할 때 자라고 입력하시고요. 본인 또는 자 또는 또 처라고 되어 있네. 또 OR 입력하셔서 관계가 처라고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된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FN 의료비 보조에다가 80%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80%, 금액 곱하기 0.8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FN 의료비 보조는 50%를 계산해서 표시하고요. 50%라고 하면 0.8 대신에 0.5라고 입력하시고 and if, if 구문을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니다면 0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건을 주셨던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우리는 0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처음에 작성하셨던 if 구문에 대해서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의료비이다면 다시 한 번 조건을 줘서 작성하셨고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 무조건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4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 사용자 정의에 의료비 보조를 선택하고 확인 관계 데이터 필요하고요. 소득 공제 필요하고요. 금액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C4, E4, I4 확인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조건에 따라서 80%, 50% 또는 0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피버 테이블 문제를 보겠습니다.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할 거고요. 시작 위치가 B2셀입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고 선택합니다.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저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생활 기상 정보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파일의 경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변경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시고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MS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이 생활 기상 정보가 불러오는 경로가 너무 길 경우에 이렇게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잠깐 이 데이터를 컨트롤 C 눌러서 C 드라이브에다가 컨트롤 V 한번 그냥 컴활 1급에다가 컨트롤 V를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잠깐 여러분의 탐색기에 가셔서 생활 기상 정보를 좀 옮겨 놓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일을 좀 복사를 했는데요. 다시 컴활 1급에 가면 생활 기상 정보를 찾을 수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면 이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피스 프로그램의 살짝 버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는 경로가 너무 길 경우에 그 파일을 못 불러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 액세스 파일의 파일 위치를 조금 경로가 짧게 뭐 C 드라이브나 아니면 컴활 1급 폴더나 그 위치에 옮겨 놓으시고 복사 붙여 넣기 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실습을 하시면 돼요. 시험 장소에선 이렇게 길게 불러오는 경로가 길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는 않고 실습하실 때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상 자료 테이블을 클릭하셔서요. 가져오실 필드는 지역과 그 다음에 기상과 1월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5월 12호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필드를 가져오셨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조건 따로 없습니다. 다음 정렬 순서 다음 마침을 누르셔서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요. B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지역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기상을 선택하셔서 열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행과 열에 교차 않는 부분에 값을 갖다 놓을 건데요. 값은 계산 필드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분석에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계산 필드 첫 번째 계산 필드는 겨울 기상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겨울 기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겨울 기상을 입력하신 다음 수식에 오셔서 등호 12월에 필드를 더블 클릭 더하기 1월을 더블 클릭 더하기 2월을 더블 클릭 추가 다시 한번 우리는 겨울 기상을 추가했고요. 또 하나 봄 기상도 추가할 겁니다. 봄 기상은 등호 입력하셔서 3월 필드 더블 클릭 4월 필드 더블 클릭 5월 필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겨울과 봄 기상 두 개의 값 필드에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그마 값을 행에다가 옮기라고 되어 있고요.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하시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면 필드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테이블 형식과 계산 필드와 행 레이블 이동과 행의 총합계 표시하지 않는 작업 하셨고 디자인 탭에 스타일에 가셔서 밝게 15번인데 회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색에 밝은 회색에 피버 스타일 밝게 15 그 다음에 행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이미지와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유효성 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D3부터 E35 영역을 드래그 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날짜 데이터라고 선택을 하시면 날짜를 2025-3월 1일부터 2025-4월 30일이라고 입력합니다. 3월부터 4월까지의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설명 메시지에 가셔서 제시된 이미지를 보니까 입력 날짜 범위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 날짜 범위 그 다음 설명은 3월부터 4월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류 메시지에 가셔서 중지가 아니라 정보로 바꾸시고 제목은 날짜 확인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류 메시지는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확인 한번 누르시면 설명 메시지 표시가 되고요.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자동 필터를 이용하실 거고요. 자동 필터는 데이터에 가셔서 필터라고 선택하시고 계약일에서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날짜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합니다. 2025 3월 1일부터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요. 이전을 선택하시면 돼요. 살짝 조금 다르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은 이전 또는 같음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전 또는 같음이라고 하지 않았고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다음 2025년 4월 30일이라고 입력하시고 이후라고 합니다. 보통 이후 또는 같음은 4월 30일을 포함하는데 문제에서는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후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기아일을 기준으로 아 이전 또는이네요. 또는 아 그래서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사용자 지정에 가서 또는 그러니까 3월 1일 이전이거나 또는 4월 30일 이후라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또는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기아일에 3월 1일 이전 데이터 또는 4월 30일 이후 데이터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의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원본 선택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법내 항목의 계열 이름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법내 항목 첫 번째 1번 선택하시고 수정하겠습니다. 라고요. 편집을 누르셔서 계열 첫 번째는 서울입니다. 라고 B4를 클릭하고 확인 두 번째는 대전입니다. 라고 편집을 누르셔서 대전을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세 번째는 선택하시고 편집을 누르셔서 대구를 선택하고 확인 네 번째 선택하셔서 편집을 누르셔서 부산을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막대에 대한 색깔에 대해서 법내 명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추가하겠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등호 입력하신 다음 B2셀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엔터 다음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 크기를 13 없습니다. 그럼 직접 13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차트 종류를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의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그림 영역에 대해서 그림 안쪽에 꺾은 선형이 표시된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요. 서식 탭에 가셔서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의 검정 어둡게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선택한 다음 최소 값은 4 최대 값은 6 선택하시고 그 다음 기본 주 세로 눈금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이고요. 기본 주 세로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세로 눈금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에 채우기 밑 선에 가셔서 테두리를 둥근 모서리 체크합니다. 그림자 효과는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의 안쪽 가운데를 클릭하셔서 그림자 효과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이미지와 시스판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세로 갑축이 좀 달라졌네요. 최대값이 6인데 최대값이 5.8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 4, 최대값 6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차트와 그 다음에 제시된 이미지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에 삽입에 단추를 클릭하시고 위치는 P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 확인 한번 누릅니다. F7부터 F39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양수일 때는 파랑색으로 그럼 파랑이라고 색깔명을 넣으시고요. 양수, 음수 각각 서식이 적용되어 있어서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을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수에 대한 서식인데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세미콜론 그럼 세미콜론 하면 첫 번째 양수 두 번째는 음수예요. 음수는 빨간색으로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기호 없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0.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세미콜론 그 다음에 0일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검정색은 입력하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검정색 동그라미 선택 기호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양수, 음수, 0까지 서식을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용자 지정 서식이 적용이 됐고요.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 현재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도구에 삽입의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 E2부터 F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두 번째 매크로는 서식 해제 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 확인 한번 누릅니다. F7부터 F39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을 누르면 서식이 적용이 되고요. 서식 해제를 누르면 서식이 해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에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살짝 모두 표시될 수 있도록 살짝 축소를 했고요.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 성적 입력 단추를 더블 클릭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폼을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개체 폼을 선택하고 성적 등록 화면을 선택한 다음에 코드보기 갑니다. 개체는 유저 폼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프로시저에서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 아이디를 선택하신 다음 CMB 수강자 콤보 상자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연결하실 데이터는 O6부터 P17 영역까지 라고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폼을 한번 더블 클릭하시고요. 콤보 상자 선택하면 CMB 수강자라고 되어 있고요. 컬럼 카운트가 2라고 미리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컬럼 카운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CMB 수강자 점 컬럼 카운트는 2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내용은 CMB 수강자 점 컬럼 COLUMM 2라고 컬럼 카운트라고요. 다시 점 컬럼 CO 카운트는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속성이 안 되어 있다면 여기에 컬럼 카운트가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폼 초기화 작업하셨고 3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요. 메시지 박스 메시지 박스에는 현재 시간과 그 다음 평가를 종료합니다. 라는 텍스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타임을 입력하시고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다음에 시간 다음에 평가를 종료합니다. 라고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평가를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는 확인 버튼 하나 있죠. VB OK ONLY 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타이틀에는 등록 종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료 버튼 눌렀을 때 메시지 박스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UNLOAD ME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등록입니다. CMD 등록을 선택하시고 현재 데이터 기준을 B5셀로 잡을까요?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요. RANGE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면 현재 B5셀에 하나 그 다음에 표 1 둘 그 다음에 학번 두 개 있으니까 네 개 그래서 총 네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덟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더하기 4를 해주시고요. 셀즈 I,2 라고 하면 비열입니다. 비열은 학번을 입력하겠습니다. 학번은 오른쪽에 아까 콤보 상자에 연결하셨던 학번입니다. 그래서 CNB 수강자에 연결된 컬럼 CO 첫 번째 데이터를 0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시 범위 정해서 Ctrl-C Ctrl-V 두 번째는 성명을 입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C열에는 콤보 상자에 두 번째 있는 열을 연결하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데이터는 4라고 D열에다가는 결석을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결석에 TXT 결석이라고 이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TXT 결석에서 입력받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다섯 번째 열은요. TXT 지각에서 입력받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택상자 이름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열은요. 출석은 문제에서 출석은 20- 라고 되어 있어요. 20- 결석 셀즈 i, 4에서 곱하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지각은 셀즈 i, 5에 있는 값을 곱하기 1 해서 곱하기 1은 사실 생략할 수 있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출석에 대한 값은 구하셨고요. 과제하고 평가는 입력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일곱 번째는 txt 과제 점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열은 평가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위 하나 띄우고 그 다음 아홉 번째 값은요. 아홉 번째 값은 문제 보니까 비고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그러면 어 셀즈 if 만약에 셀즈 i, 6이 출석의 데이터였죠. 12보다 작습니까? 된 그렇다면 저희는 아홉 번째에다가 출석 미달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출석 미달 그렇지 않다면 else S 뭐 따로 출석 미달만 쓰면 되겠네요. else 까진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입력하시고 닫기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누르신 다음에 성적 입력 수강자 하나 선택하시고 결석 한 번 지각 두 번 가제 점수 가제 점수를 20점 그 다음에 평가 점수를 70점 이렇게 입력하고요. 등록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학번 성명 그 다음에 쭉 하고요. 비고란에 조건에 만족할 때만 출석 미달 이라고 표시가 되고 만족하지 않으면 따로 입력되지 않습니다. 종료 버튼 눌렀을 때 평가 종료합니다 라고 표시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평가를 종료합니다 할 때 평자 앞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 다음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떨어져 있죠.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평가를 종료합니다. 앞에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폼 종료 하면 이렇게 한 칸 스페이스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